근데 약간 돈까스 같기도 하고. 맞아. 저게 튀김 돗발이구나. 근데 왜 이렇게 푸짐해? 진짜 화려하다. 아, 파스타에서 돗발이 올라가는구나. 저거 진짜 무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? 네 개요? 네. 모든 플래터 4개 주시겠어요? 네 개요? 네. 라지 사이즈로 4개. 이게 3, 4인분이에요. 따뜻한 맛 봐. 더워. 크레페처럼 먹네요 크레페. 잘 먹는 사람들이 견학으로 온 거야. 그래서 도장깨기를 하고 있는 거 있어. 저희도 더 먹잖아요? 신고해야 돼. 개그우마 신진합니다. 앙! 백종원 씨도 인생했다면서요? 너무 잘 먹고 많이 먹으니까 최소 3, 4인분. 애지갈비는 무한대. 멀쩡하게 있다가 먹는 게 앞에 있으면 이성을 잃는 거 같아. 저게 다 들어가요. 크게 많아서 한 입에 들어가네. 신진아 씨의 먹방을 보고 몸에 배어있는 먹방이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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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